안녕하세요. 오늘 동화아산건강좌는 간이식 수술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단도외과 정동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간암의 특징과 다양한 치료법, 간이식, 그리고 간암과 간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간암의 특징과 다양한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상적인 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간입니다. 밝은 붉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매끈한 표면과 말랑한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CT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이 아주 매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좀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간경변과 더불어서 간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으로서 간의 표면은 굉장히 어둡고 검붉은 색을 띄고 있으며 표면조차도 아까분과 다르게 울퉁불퉁한 표면을 가지고 있고 간도 딱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만 기억하시면 간암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의 특징은 앞에 보신 사진과 같이 정상적인 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간경변 혹은 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하고 간 기능의 저하와 더불어서 간암이 동시에 있어서 다른 질환과 달리 치료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간암을 치료하면 또 간 기능이 악화될 수 있는데 예외적인 치료부의 간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암 환자분들이 사망이 되는 많은 원인이 간암이 재발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 기능 부전으로 많이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치료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간들은 5년이 지나면 완치라는 판정을 받게 되고 환자분들이 안심하게 되지만 간암은 5년이 지나서도 재발을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보신 사진과 같이 간경변과 기저간 질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암이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할 수 있어서 다른 질환에 비해서 성적도 좋지 않고 치료가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간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인자가 중요합니다. 종양의 성질 그리고 간 기능이 중요한데 종양의 성질이라 하면 종양의 크기, 개수 그리고 혈관이 침범되어 있는가 그리고 다른 데 전의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고 물론 환자분의 전진 상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암의 치료 방법을 크게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 방법과 생명을 연장시키는 치료 방법을 끝까지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하면 간절제, 간이식을 포함하는 간수술 방법이 있고 고주파 같은 국소요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강동맥 색전술 그리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는 생명의 연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는 상제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간이식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식이라는 것이 어떤 뭐냐 하면 환자분들이 강진환을 고생하던 중에 기존의 뇌과적, 외과적 치료법을 하더라도 병이 계속 진행이 되고 더 이상 다른 치료법을 시행할 수 없게 됐을 때에 이 병된 간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간을 붙여주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는 환자분이 황달이 계속 진행이 되거나 복수가 조절되지 않고 출혈이 돼서 정맥류가 계속 피가 나는 경우 그리고 반복적인 간성 혼수 간의 역할 중에 혈액 응고 기능이 있는데 간이 기능이 나빠지면서 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든지 만성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성장하지 못하거나 대사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해당하는 간에 국한되어 있는 논발성 간암에 있을 경우에도 간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간이식의 성적이 과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좋은 면역제재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아래 점순으로 나타내는 바와 같이 5년 생존율이 2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지만 좋은 면역제재가 발전이 됨에 따라서 비록 10년 전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70% 가까이 될 정도로 간이식의 성적은 아주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식은 기정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간을 전부 주느냐 아니면 부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정자가 뇌사자인 경우를 뇌사자 간이식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경우를 생체 간이식이라고 하고 간을 전부 주는 경우를 전체 간이식 혹은 전 간이식 간의 일부만 주는 것을 부분 간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술 방법 중에서 뇌사자의 간을 전체줄 줄 수도 있고 간을 나눠서 줄 수도 있고 생체 간이식은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의 일부의 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부분 간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간의 오른쪽 혹은 왼쪽 좌외척 분절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간으로 부족할 경우에 두 사람의 간을 한 사람에게 붙여주는 2대1 생체 간이식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식을 하게 되면 뇌간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울퉁불퉁하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저 간은 수혜자분의 병등 간인데 대부분의 간이식이 시행될 때의 수혜자 간은 모두가 제거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등 간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새로운 간을 붙여줘야 하는데 뇌사자 전 간이식은 뇌사자 분의 간을 전체를 떼어내서 수혜자에게 붙여주는 수술을 뇌사자 전 간이식이라고 하고 생체 부분 간이식의 우측 간이식이라면 공여자분의 오른쪽 간을 떼어내어서 수혜자에게 붙여주는 수술입니다. 간의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크고 대개 오른쪽 왼쪽의 차이가 오른쪽이 전체 간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왼쪽 간의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간이식은 우측 간이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체격이 공여자분이 크게 되고 수혜자분이 작게 되는 경우에는 왼쪽 간을 이용해서도 수혜자에게 간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간을 이용해서 수혜자에게 진행하는 수술을 좌측 간이식이라고 저희들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에는 체격이 작기 때문에 성인의 좌외측 분질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부분만 붙여줘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데 소아에서는 주로 좌외측 분질을 이용한 간이식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성인에 있어서 수혜자의 체격이 아주 크고 기증자의 체격이 아주 작다거나 아니면 간이 오른쪽 간을 기증하기에 기증자의 오른쪽 간이 너무 커서 오른쪽 간을 줘버리면 남아있는 간이 왼쪽 간이 작게 됐을 때 기증자 안전을 고려해서 기증자 두 명의 간을 붙여서 수혜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2대1 생체 간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병원이 지금까지 시행한 간이식 전체의 개수입니다. 1992년도에 간이식을 실행한 이래로 올해 10월까지 8천 내 간이식을 시행하고 있고 이 보시는 사진은 국내 간이식 후에 가장 오래 생존한 환자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이식을 받게 되면 난 얼마나 사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를 잘 하시면 1992년도에 저희 병원에서 간이식을 받으신 분인데 30년째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이식의 생존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5천 내 생체 간이식 생존율인데요. 이식편의 생존율이 10년 생존율이 83% 그리고 환자 전체 생존율은 84%에 이를 정도로 기존의 다른 병원과 그리고 기존의 성적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특히 이 주제에 해당하는 간암과 간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적인 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간염이나 혹은 간경변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간이식을 하게 되면 간암과 더불어서 병 등 간까지 같이 동시에 치료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떻든 치료법보다도 이상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경화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에 보여드렸던 수술 혹은 국소치료 혹은 색전술, 항암치료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간경이 망가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간경화가 심한 환자일지라도 병이 초기에 해당한다면 간이식을 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식이라는 것이 모든 환자분에게 좋은 성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간을 전부 다 도려내니 암이 아무리 크거나 개수가 많아도 성적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 간암이 한 개가 있을 때는 직경이 5cm 이하 그리고 종양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3개 이하면서 각각의 직경이 3cm 이하일 경우 그리고 주요 혈관 침범이나 간 이외의 전의가 없을 경우에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것은 외국의 뇌사자 간이식의 결과인데요. 앞에 보여드린 밀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5년 생존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좋았지만 3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4년 생존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좋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뇌사자라는 것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고 공공의 자원들을 배분함에 있어서 성적이 좋지 않은 분에게 뇌사자가 할당이 되면 결국 그 간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자원을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분에게만 간을 기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밀란 기준은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서 뇌사자의 합리적 배정에 이한되는 좋은 조건이지만 크기와 개수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환자의 종량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준을 벗어나서 이식을 하면 이어가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런 기준을 벗어난 환자에 있어서도 이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생존을 좋은 성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체 간식이라는 것은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병이 걸렸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을 희생해서 주는 것인데 나는 조금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기증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저희 치료진이 그대로 묶어 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실제로 병이 진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시행해서 많은 좋은 성적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저의 병원을 포함한 국내에 있는 삼성의료원 그리고 또 국립암센터의 데이터 그리고 일본의 교토, 동경 그리고 큐슈대학교의 데이터를 보시면 간암이 5개 이상이 되더라도 10개 가까이 되더라도 혹은 암수치가 증가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혈관에 전의가 없다면 5년 생존률이 생체 간식에서 확장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80% 이상이 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밀란 기준이라는 것이 공공자원의 배분에선 좋지만 기타 수술 전에 국소치료, 경동맥화학색전술 같은 치료를 시행해서 변기가 감소하면 충분히 간식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성적도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수와 크기 기준을 벗어나서 종양태아단백 혹은 피부카투라는 종양표지자 개발 그리고 또 페트 같은 척도들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간식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식 같은 경우에는 간 절제를 했는데 간암이 재발한 경우에도 그런 환자분에게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식은 다른 어떤 기타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식 후에 초기에 면역 관련 합병증과 수술 관련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면역 관련 합병증이라 하면 온발성기능간부전과 급성거부반응 혹은 이식편 숙주질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수술로 인한 혈관문압부합병증이라든지 담도 혹은 복강뇌출혈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면역제제 복용에 의해서 신장기능이 나빠지거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간암으로 이식을 하는 경우 간암이 재발하거나 혹은 만성거부하는 게 생기고 감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하게 되면 혈액두석 같은 것을 돌려서 보상을 할 수 있지만 간이식 경우에는 간기능이 부진하게 되면 다른 대체 방법이 없어서 재이식 이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간이식이 되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고 시기도 이전에 복수가 있던 분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간성호수가 있던 분들도 고기를 드시는 것들도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복귀가 가능하고 소화의 경우에는 성장과 발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역제제를 장기 사용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간이식의 삶의 질은 기타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들은 간암을 통치로 다 떼어내니까 간암은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간암은 이식 후에도 재발할 수 있고 재발은 대개 이식 후에 2년 내에 재발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재발하는 시기가 예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식 후에 조기에 재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암의 진행이 빠르게 되어서 예후가 좋지 않지만 늦게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초기 재발보다 예후가 훨씬 좋습니다. 또 간암의 간이식 후 재발의 특징은 간 외에 전이가 많습니다. 폐라든지 뼈에 전이가 많고 이런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또 재발하는 경우 다 발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암이 이식 후에 재발하더라도 특정 국한된 부위에서 발생하고 수술로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후가 또 좋을 수가 있고 또 각종 여러 치료법을 위해서 다학제 접근을 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다른 간암 후에 환자 관리에 있어서의 특징은 간암이 재발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자주 CT검사와 종양표주자 같은 검사들을 필요합니다. 또 환자의 추적관찰기간이 암이 좀 재발하기 쉬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주 외래를 오셔서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개 5년이 지나면 암이 완치됐다고 하지만 이식 후에도 5년이 지나도 아주 극소수의 환자분이지만 암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종양표주자 같은 검사를 계속해야 하고 특히 또 요즘 새로운 면역제재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암 재발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면역제재 종류나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간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가지고 있지는 않느냐 생존율은 얼마큼 되느냐 당연히 간암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분에 비해서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빨간 선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아산병원에 5천 내 4천 7백 명의 대상의 환자 중에서 간암이 있는 환자분들의 간이시고 생체 간이시고 성적인데 10년 생존율이 80%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타의 간암의 치료법 중에서 10년 생존율이 80% 넘는 치료법은 하나도 없고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 드리면 국내에서 간암 환자의 뇌사자는 받기가 힘듭니다. 뇌사자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대부분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식하고 나더라도 암은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외래를 통한 관철과 임상검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체의 기증자를 대부분 이용해서 이식을 하기 때문에 생체 기증자의 안전 문제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고난의 이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단기의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암 수술 후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면 환자분께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 평생 면역제제 복용과 같다는 합병점이 있지만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신다면 10년 무병 생존율이 80%에 이를 정도로 간암치료법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인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인식은 단순히 그 수술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 수술이며 수술 후에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것만 잘 지키시면 어떠한 치료법보다 가장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